안녕하세요 쇼미더 이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템은요. 기존의 팬더 케이스를 이제 SKB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SKB 1렉 하드케이스입니다. 가격대는 223,000원이에요. 이 정도 하드케이스면 보통 이렇게 팬더에서는 팬더 모양으로 나오거나 기존의 모델 모양으로 나오는데 전체적인 팬더의 스트레쉬나 텔레 모두 다 수납 가능한 그런 하드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팬더에 전용 하드케이스를 공급하면서 SKB가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안감과 이런 밖에 폼이나 그립 같은 것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기타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경량 ABS 플라스틱 외부 셀로 제작되어 있고요. 강도와 내구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 잔금장치가 하드케이스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죠. TSA 승인된 잔금장치를 채택을 했고요. 저도 이번에 비행기 탈 때 잔금장치 부러져가지고 큰일 날뻔했어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요. EPS 폼 인테리어로 전체적으로 폼처리가 되어 있고요. 안감에 고급 융으로 되어 있어서 기타를 완벽히 보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에 이쪽으로 스트랩이나 기타 스트링 같은 거를 보관할 수가 있고요. 스트랩 모양이나 아니면 텔레 모양도 수납 가능하게끔 여러분들 모든 펜더 쉐입을 보관할 수가 있는 하드케이스입니다. 다시 다 같이. 그리고요. 전체적으로 균형 감각이 되게 좋고요. 편안한 고무 오버 몰드 쿠션 그립으로 들었을 때 굉장히 그립감이 굉장히 좋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구성, 균형감, 그리고 편안함까지 모두 완성도가 높은 하드케이스 SKB 하드케이스 아이고 여행 갈 때 진짜 좋네요.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주세요. 은하의 worker 힋 이미 Indo 하의 삼 her